2화 캠페인 6화 캠페인 나는 고종 사촌이고, 명희님은 이종 사촌이고 혹시 우리 엄마 잘하나요? 아유 잘하지 우리 고문데 아 그래요? 저랑 친하게 지내실 건가요? 친하게 지내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, 제주도로 알겠습니다 제주도 밑 따라 제주도로 혹시 뭐 주변에 괴롭힌 사람 있으면 얘기하십쇼 네 혹시 사기당하거나 돈테인 거 있으면 얘기하십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웃어라